인천시가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어린이에게 앞으로 18살까지 모두 1억 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출생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지원을 포함해 가상실험을 한 결과 최대 3억 4천만 원의 저출생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중앙정부는 0세에서 7세까지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 이후에 출생하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8세 이상은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15만 원씩 1인당 2,800만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미 태어난 아이들이 8세에 도달할 경우 격차 해소를 위해서 단계적으로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